안녕하세요. 아모스 교육팀 임수입니다. 아모스 프로페셔널 컬러 중 개개인 맞춤 연모대로 새치 커버부터 패션 컬러까지 연출이 가능한 이치글로우 패션 그레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치글로우는 나를 더 빛나게 하는 컬러 자신감이라는 카피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고객들에게 맞는 퍼스널한 컬러 연출을 도와주는 연모드입니다. 이치글로우 패션 그레이는 3545 얼리 그레이를 위한 밝고 화사한 패션 그레이 컬러부터 기존 새치 고객을 위한 딥하고 풍부한 컬러까지 표현하는 연모제입니다. 특징으로는 첫 번째, 아시아인의 붉은 베이스를 위한 오리엔탈 휴 적용으로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컬러 연출이 가능하고 두 번째, 백모를 위한 멀티 알칼린 시스템으로 균일한 커버와 건강한 컬러 연출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세 가지 오일을 함유한 제형으로 윤기 있고 부드러운 컬러 연출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치글로우 패션 그레이는 멋내기 염색을 한 듯 밝고 화사하게 커버하고 싶은 고객에게 다양한 컬러로 트렌디하고 패셔너블한 커버가 필요한 고객에게 부드럽고 건강하게 염색하고 싶은 고객에게 추천할 수 있는 연모제입니다. 이치글로우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오리엔탈 휴인데요. 난색과 한색의 풍부한 컬러 발색과 멋내기 염색한 듯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컬러 연출이 가능합니다. 세치 커버 염색을 하기 위해서는 검은 머리는 리프팅, 흰 머리는 다운시키면서 균일하게 커버를 해야 되는데요. 세치 커버 연모제에는 밝은 색소를 넣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오리엔탈 휴 테크닉은 다색소 조합으로 따뜻한 붉은 반사핏과 차가운 색소의 쿨브라운 베이스가 반사핏을 더욱더 풍부하고 매트하게 연출해줄 수 있습니다. 모든 반사핏에 웜, 쿨이 다 있지만 컬러에 따라서 웜 베이스, 쿨 베이스의 비율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리엔탈 휴의 TC 글로우를 새롭게 적용한 오리엔탈 휴 버전 2로 안정감 있는 세치 커버와 동시에 컬러의 화사함을 높여서 더 밝은 컬러 연출이 가능합니다. TC 글로우는 황색과 유사한 계열의 색소 레이어링으로 조명을 켠 듯 컬러를 화사하게 연출시켜주는 기술입니다. 비츠 글로우의 색상 체계는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에 숫자는 레벨, 알파벳은 반사빛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BB, AB, OB, YB, TB, CB, MB, RB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BB는 베이지 브라운으로 소프트한 애쉬 퍼플의 베이지 컬러 AB는 애쉬 브라운으로 블루 바이올렛이 더해진 딥 라벤더 애쉬 컬러 OB는 올리브 브라운으로 차갑고 진한 올리브 컬러 YB는 옐로우 브라운으로 연한 염록빛이 더해진 쿨 옐로우 컬러 TB는 텐저리 브라운으로 따스한 옐로우가 더해진 옐로우 오렌지 컬러 CB는 쿠퍼 브라운으로 화사하고 경쾌한 리얼 오렌지 컬러 MB는 내추럴 브라운으로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덕가시색 컬러 RB는 로즈 브라운으로 핑크 바이올렛 뉘앙스의 로즈 핑크 컬러로 고객님에게 어울리는 색상을 알맞게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7글로우는 3레벨부터 10레벨까지 구성이 되어 있어 새치커버 연모제이지만 개개인 맞춤 디자인이 가능한 컬러들입니다. 내추럴 라인인 MB 컬러들은 브라운 베이스의 자연스럽고 안정적인 컬러로 흰머리 커버와 자연스러운 톤다운이 가능한 뉴트럴 라인으로 신색모와 기연모의 밝기, 퇴색에 따라 명도와 베이스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컬러들로 구성되어 있는 패션 그레이 라인은 진하고 선명한 컬러 베이스로 흰머리 커버와 화사한 컬러 연출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다색소 레이어링 도합으로 퇴색 후에도 풍부하고 은은한 반사빛의 수채화 컬러 뉘앙스 연출이 가능합니다. 이츠글로우 디벨로퍼는 부드럽고 안정적인 크리미한 텍스처가 특징인데요. 부드러운 질감으로 건강한 컬러 발색을 돕고 크리미한 텍스처의 혼합력과 발림점으로 모발 엉킴을 완화하며 도포할 수 있습니다. 3, 6, 9%로 구분지어 사용할 수 있는데요. 3% 산화제는 톤온톤, 톤다운, 트리트먼트 컬러시 사용이 가능하고 6% 산화제는 세치염색, 원내기염색, 톤업, 톤온톤, 톤다운 등 범용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9% 산화제는 톤업과 탈색시 사용이 가능하니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치커버 염모제라고 해서 100% 모든 세치를 완벽하게 어둡게 만드는 염색이 아니라 커버력과 균형성, 리프팅의 조화를 통해 만족스러운 염색을 도와주는 염색입니다. 우선 흰머리 커버는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어두운 염모제, 중명도 염모제, 밝은 리프팅 염모제, 세분류로 나누어서 깔끔하게 흰머리를 커버하는 것을 선호하는 고객님이라면 백무의 어두운 컬러를 덮어씌워 백무를 감출 수 있는 흰머리의 깊고 안정적인 커버 효과를 볼 수 있고 회색 후에도 진하고 어두운 컬러가 지속될 수 있는 방법으로 염모제를 선택하여 염색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백무와 흑무의 컬러 밸런싱으로 자연스러운 그레이 컬러를 선호하는 고객님이라면 흑무는 자연스럽게 리프팅시키고 백무는 진하게 색수를 넣어 명도와 컬러 밸런스를 균일하게 맞출 수 있는 염모제를 선택하여 염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흑무의 하이 리프팅으로 밝고 화사한 패션 그레이 컬러를 선호하는 고객님이시라면 흑무는 밝게 리프팅시키고 백무에는 은은하게 색수를 넣어 명도 밸런스를 맞춰주어 회색 후에도 밝게 어우러지는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염모제를 선택하여 염색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결국 고객님이 커버를 우선시하느냐 리프팅을 우선시하느냐에 따라 염모제를 선택하고 진행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잇츠글로우를 활용한 레시피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밝고 색감을 더하는 셰치커버를 원하는 고객에게는 비비드한 컬러감을 가지고 있는 트루싱크 S의 인텐스 라인 또는 프리즈믹스를 믹스하여 반사핏을 높여주는 토핑 컬러를 제안드립니다. 베이지 컬러라고 볼 수 있는 MB와 YB에 반사핏을 추가하고 싶을 때 트루싱크 인텐스 라인의 어떤 컬러를 선택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 된다면 각 컬러별로 선택하면 좋은 호수를 알려드릴게요. 애쉬 반사핏을 추가하고 싶다면 8.12를 매트 반사핏을 추가하고 싶다면 8.22를 오렌지 반사핏을 추가하고 싶다면 11.34를 쿠퍼 반사핏은 11.46을 레드 반사핏은 8.55를 바이올렛 반사핏은 8.7을 블루 바이올렛 반사핏은 8.88을 믹스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믹스 비율은 원하는 컬러에 따라서 조율해주시면 되고 산화제는 일제 총량의 1대1 비율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MB와 YB를 프리즈믹스와 믹스한 토핑 컬러 레시피로는 MB에는 프리즈믹스 핑크와 레드, 민트, 오렌지를 YB에는 프리즈믹스 옐로우, 민트, 오렌지, 디파이너, 바이올렛을 각 비율에 맞게 믹스하여 다양한 색상을 표현할 수 있고요. BB에는 베이지한 색감을 추가하고 싶을 때 트루싱크 S 11.80을 애쉬 퍼플의 느낌을 내고 싶을 때에는 7.17을, 딥한 베이지 컬러를 연출하고 싶을 때에는 8.82를 믹스해주시고 올리브한 느낌을 표현하고 싶을 때에는 프리즈믹스 라임을, 매트한 베이지를 표현하고 싶을 때에는 민트를 믹스해서 사용해보세요. CB에는 오렌지 뉘앙스를 추가하고 싶으면 트루싱크 S의 12.34와 11.46, 10.4를 컬러풀한 오렌지를 원할 때에는 프리즈믹스 핑크와 오렌지를 믹스해보세요. RB에는 레드 반사빛을 추가하고 싶으면 8.55를, 핑크 반사빛은 12.56을, 퍼플 반사빛은 8.7을, 체리빛의 로즈 반사빛을 표현하고 싶으면 프리즈믹스 레드를 믹스해서 사용해보세요. OB에는 매트한 반사빛을 추가하고 싶을 때 트루싱크 S 8.22 또는 8.22를, 베이지 반사빛을 추가하고 싶을 때에는 11.80을, 화사한 올리브 컬러를 표현하고 싶을 때에는 프리즈믹스 라임을 믹스하여 표현해보세요. AB에 실버 반사빛을 더 표현하고 싶을 때 12.13을, 퍼플 반사빛을 추가하고 싶을 때에는 8.88 또는 디파이너 바이올렛을, 올리브의 컬러감을 추가하고 싶을 때에는 프리즈믹스 라임을 믹스해서 사용해보세요. TV에 오렌지 뉘앙스를 더 추가하고 싶으면 11.34와 11.46, 10.45, 컬러풀한 오렌지를 원할 때에는 프리즈믹스 오렌지를 믹스해보세요. 만약 채색된 컬러를 보충하고 싶을 때에는 토닝 컬러를 추천드립니다. 기존 염색한 레시피에 물을 1대5 비율로 믹스하여 젖은 모발에 도포하고 희망하는 컬러에 따라서 방치 시간을 조절해주시면 컬러감만 쏙 더해집니다. 아모스 TV에서 이츠글로우 패션 그레이를 활용한 스타일 영상과 다양한 매뉴얼 영상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지털 컬러 차트로 모델 작업 진행한 라이브 사진들을 보시면 실제 컬러감을 더 잘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츠글로우 상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